XSFM입니다. I, D, W, K 너무 펌프를 집어넣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에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저와 윤세민 에디터는 만족을 크게 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잠시 후에 헬마우스와 얘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H&B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대리 먼저 간다. 야근 잘해. 야근할 때 피곤할 때 어머 이건 뭐야 H&B 마사지기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어우 정말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해 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래지 새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해도 표도 안 나는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버스 깨끗한 생각이 휴가철 썸머 이벤트를 엽니다. 휴가철에 유용한 휴대용 킷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퍼블릭한 장소에서 청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캠핑장 정도였는데 지금은 숙박업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휴가철 킷은 무엇일까? 일단 클리지움 휴대용과 클리빈 5g 소포장 5개입니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전원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냥 드립니다. 이걸 싸게 파는 게 아니고 전원 증정 이벤트입니다. 클리지움은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외출복에 묻은 때를 밖에서 즉석에서 쓱싹쓱쓱쓱 지우는 용도죠. 클리지움 휴대용으로 쓱쓱쓱하고 지워버리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여행에서 밝은 옷 입고 나가셨을 때 낭패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클리빈 5g 소포장 5개는 왜들이냐? 호텔, 리조트, 펜션 등에 비치된 전기포트. 찝찝하죠. 그릇, 식기 이런 거 사용하기 전에 찝찝한 기분이 있습니다. 패밀리실에 콘도 가시면 다른 하우스키핑은 잘해놨는데 식기들은 잘 안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식기를 깔끔하게 관리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포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열어보면 안에가 깔끔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기포트에 라면 넣어서 끓여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클리빈 5g 소포장 5개로 간단하게 세척해서 사용하시라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 여러분들 멀리 가시면 안되고요. 당분간은. 그래도 이제 소규모로 풀빌라나 호캉스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펜션 같은 거 가족끼리 가기로 예약해놓으신 분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드리니까 받으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끗한 생각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받아가세요. 헬로우 동자들. 가짜 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 만드는 육포장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가구.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제가 이게 90년대였는지 2000년대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직도 그 장면 하나만큼은 머릿속에 콕 박혀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광고하는 TV 광고를 봤어요. 20년은 됐습니다. 광고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신문이 재밌으니까 다 같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둘이 사귀는구만. 그 말을 하더니 그걸 원래 읽고 있던 사람하고 친해져요. 그렇죠. 그게 스포츠 신문 광고였어요. 이게 왜 찝찝한지 평생을 남았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 장면이. 이왕 스포츠 신문인데 광고는 어차피 상황을 조작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겼구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광고 만든 사람들도 안 거죠. 이겼는지는 알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유튜브를 못합니다. 둘이 사귀는구만이라고 가야 돼요. 유튜브는. 옐로우 저널리즘의 근본을 떠올리게 합니다. 철판이 두꺼워야 돼요. 진짜로 철판이 두꺼워야 되는 겁니다. 철판 두꺼운 사람들을 만나는 헬마우스 코너 시간입니다. 헬마우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껍다만 헬마우스입니다. 그만뒀으니까 이제 안 두껍다고 해야지. 김웅씨든 누구든 진짜 두꺼운 사람들은 어떤 유튜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욕먹으면서도 하니까 결과가 좋잖아. 그렇죠. 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면서 한마디 할 겁니다. 내가 롤모델이다 이놈들아. 2019년에 그거 했었던 친구들이 윤서인 유튜브 이런 친구들이죠. 내가 롤모델이다. 그렇겠죠.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다시피 그들의 철판이 얇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에이티필드가 얇아지듯이. 고소를 당하면 얇아집니다. 귀신같이 얇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 최대의 우파 유튜버 사이트 채널 신혜한수. 신혜식 선생님은 꿋꿋합니다. 아 그래요? 역시 대형 유튜버는 다릅니다. 잔챙이들과 같이 놀지 않아요. 그 신혜한수에 대한 이야기. 신혜한수가 한강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아무튼 열심히 다뤘죠. 열심히 다뤘. 엄청 열심히 다뤘고요. 심지어 기존에 다른 한강 사건 다른 유튜버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빨간 아이폰이라든지 토끼구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한 메뉴로 돌렸는데 독창적인 메뉴도 개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신혜한수답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제 김훈 기자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꽃잎과 장미의 위어드함에 되게 약간 공포스러웠었는데 신혜한수 썸네일을 딱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약간 고향집에 온 것 같고 동네 낡은 목욕탕에 온 것 같은 이렇게 할아버지 머리 깎고 있고 그거 되게 좋잖아. 발톱 깎고 있고 저기 옷 안 입은 분이 청소하고 다니시네요. 그렇죠. 타월 갖고 가세요.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신혜식 아저씨가 제가 말씀드린 토끼굴 같은 그런 흔한 음모론 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모론을 만들어내신 장면 일명 스벅유령 사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기대가 큽니다. 이게 어떻게 튀어나오는 건지 모르겠죠. 그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우리가 또 억울했으면 이렇게 방송 중에 변호사가 우린 아무 문제가 없다. 최선을 다했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게 정말 진짜 이거 진짜 섬찟한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영혼사진이 방송하면서도 무서워요. 이거 솔직히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지금 이런 게 찍혔다는 거 자꾸 이걸 갖고 스타벅스 종이박스라고 그러는데 스타벅스 종이박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좀 스타벅스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제가 사실 더 드려봐야 알 텐데 이거 다 본 영상이 아니라서 저도 한마디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영혼사진 방송하면서도 무서워요. 솔직히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뭐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안 믿으면 이 영상을 안 만들면 되잖아. 이거를 라이브에서 40분 동안 얘기해요. 안 믿으면서? 뭘 안 믿어. 안 믿기는. 거기서 계속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거 유력이에요.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령사진이 찍혔다 이거죠? 심령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캡쳐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약간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 왼쪽의 코너에 보면 약간 그 사람 얼굴 같은 이목구비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40분을 떠들거든요. 이게 뭔가 억울한 사람이 하필이면 SBS 기자하고 A씨의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에 왜 이게 찍혔겠느냐 아 그 순간에 유령이 찍혔다 유령이 찍혔다 근데 그 유령이 그럼 누구겠느냐 어 저 변호사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해서 나타난 그 이제 실종된 분의 유령이다 그거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기서 올려놓은 SBS의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건 백퍼스복 로고 아니 이거를 착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신혜식 씨는 좀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스타벅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스타벅스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생방송 라이브 영상을 보면 신혜안수 구독자들이잖아요. 신혜안수 신혜식의 주로 안 가봤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깊이 몰입돼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보기에도 저건 수복이야. 아 구독자들 열성 구독자들이 반발했군요. 열성 구독자들 보는데도 스타벅스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저거를 딱 띄워놓고 아 이거 뭐 이상한 거 찍혔는데 이거 오죽고 오죽했으면 이게 나타났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채팅창으로 아 이거 스타벅스인데 막 스타벅스 그거 종이박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신혜식이 봤을 때는 놀라죠 그러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아 이거 뭐 그러니까 스타벅스 종이박스라고 하는데 이거 아 이런 사람들은 스타벅스 안 가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무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시청자들 그거 아니라고 정정을 해주는데도 자기가 처음에 장사하려고 갖고 나온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말을 스타벅스 종이박스를 놓고 그 말을 하는 장면이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스타벅스 종이박스예요. 누가 봐도 오죽 억울했으면 SBS가 잘 안 다루거든요. 유튜버들 네. 취상파 뉴스에서 이걸 왜 다루겠습니까? 근데 이게 8시 메인뉴스에 다뤘습니다. 아 이 신혜 한수의 이 헛소리를 지금 제가 가져온 게 그겁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구정우 교수를 코멘트 인용까지 해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확증 편향이 있고 이런 결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신혜 한수가 심령사진 찍혔다고 주장한 그 인터뷰 룸에서 다시 화면을 조명을 밝게 해서 찍은 거예요. 이 스타벅스 저 종이박스가 잘 보이게 이게 스벅이 아니면 어떤 못된 놈이 카페를 차려가지고 베낀 거죠.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SBS가 오죽 억울했으면 뭐까지 했냐면 자기네 그 인터뷰 룸에 기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CCTV 영상을 복도 CCTV 영상을 공개했어요. 방송 뉴스 방송에서 그러니까 해당 기자가 변호사랑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복도 끝에서부터 쭉 걸어와가지고 인터뷰 룸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손에 스타벅스 종이박스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장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서로 커피 한 잔씩 하고 이걸 오죽 억울했으면 그 CCTV 화면까지 뉴스에서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했을 정도로 이게 원통형 홀더가 아니면 두 개나 네 개씩 넣는 트레인 모양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막상 그 화면을 봤을 때 물론 저도 지금 보니까 이거를 신라시대 와전 사람 문양 그런 걸로 착각했다면 아 그러보니까 닮았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잘린 사진이니까 천년의 미소 천년의 미소 이거를 심령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황당한 짓을 합니다. 이게 그 수많은 신의 한 수의 음모로운 영상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구독자들조차도 믿지 않는 그것을 저렇게 남한테 쑤셔 넣어주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와 그러면서 앞에 또 거드름 뚫려고 저는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게 또 킬포네요. 그러니까요. 안 믿지만 그런 내가 봐도 이거는 심령사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의 입장을 조회수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신혜식 씨가 요즘 전광훈 씨하고 손을 잡은 듯해요. 국민혁명당을 엄청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국힘당은 망했다. 국민혁명당으로 모이자. 국민의 다른 영상 국민의힘 폭망 국민혁명당으로 집결 근데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손정민 사건 동석자 동선 딱 걸렸다는 5배가 넘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장사가 되니까 이걸 다루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장사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줄줄이 신의한수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한동안 안 보다가 덕분에 알게 됐어요. 아직도 나가요. 한동안 안 나갔었거든요. 한동안 안 나갔는데 선거 때 되니까 이 140만이라는 구독자가 땡기는 거죠. 탐나니까. 그나마도 그나마도 아직은 뭐랄까요. 이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나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치 나머지 후보들은 다 나갔어요. 주호영 나경원 조회진 김은혜 주요 전당대회 후보들은 다 나가서 개파와 무관하게 다 나갔네요.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들이 얼마나 유권자 집단이나 전략을 안일하게 짜고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망했다고 하면서 정광훈이랑 뭘 하려고 하는데 조이스도 안 나오는 그 채널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뭘 얻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 유력 정치인들이 나갔을 때 신의식이 한 20여 분 정도 되는 국힘당 후보들과의 인터뷰 도중에 이 한강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 맥락이 없어요. 그냥 쑥 끼어들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후보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혜진이 이걸 다 뺐구나. 제가 오늘 조혜진만 빼고 나머지 3명 걸 가져왔는데 먼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선 의원이고 판사 출신인 그분 당대표 선거 나갔으니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보 문제 사회 문제 부동산 문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 해결해야 될 게 바로 또 안전 문제거든요. 요즘 손정민 씨 사건이 난린데 언론도 좀 나오지만 혹시 또 인터넷이라든가 관심있게 보셨습니까?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것이 어떻게 사건이 결말이 나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죠. 초등 수사 자체가 매우 많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요. 초등 수사가 제대로 되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나 증거들이 제대로 있어야 의욕을 남기지 않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경찰이 실기하거나 잘못한 것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신기하게 30초 동안 얘기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스킬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들으면서도 신기하네요. 아니 사실 초등 수사 잘못된 것 같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관심 두고 있다. 뭐 하나 만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니까. 그 정도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물어본 거에 답변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저게 헛소리라는 건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 만한 얘기를 하고 끝내는데 이 점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좀 불쌍했던 게 엿다 대고 관심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단 관심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너도 작작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 가야 돼요. 그런 거죠. 국민의힘이니까 5선 국회의원이니까 유려하게 대처를 하신 건데 사선 출신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다르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호영의 회피기를 회피기 이번에 나경원은 어떻게 피해가는지 나경원의 회피기 백스를 많이 올린 한번 들어보시죠. 또 손정민 씨 사건 저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회피기인 건 맞아요. 회피기. 이거는 저기네요. 질문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네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제대로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맞장구 끝.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가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경제가 힘들다라는 생각은 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스킬 이 회피기를 역시 둘 다 판사 출신에다가 짬바 좀 먹은 그 정치인들은 쉽게 말려들지 않는다. 우리가 허구헌 날 우습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140만 구독자잖아요. 미디어란 말이에요. 미디어 진행자가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만나서 하는 질문이라는 거는 청취자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 당원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질을 낮춥니다. 이런 질문들이 당대표 후보들에게 나온다는 거. 그렇죠. 이걸 뭐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일단 나가서 나는 얼굴 한 번 비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접근을 한 결과일 건데 그나마 짬바 있는 정치인들은 회피기동이라도 하는데 회피기동을 못하는 정치인들 초보는 어떻게 말려드는가 김은혜 의원의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았어요? 이분은 맞장구를 친 수준이 아닙니다. 맞죠? 맞장구를 친 수준이 아닙니다. 적극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 손정민 씨 사건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공권력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혹시 관심 갖고 계십니까? 저 어저께 신혜한수 손정민 씨로 추정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희 계속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고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 공동작업을 했어요. 저는 이런 노력을 경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국가수사기관이 이런 걸 하지 않고 힘든 분들 정말 유튜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젊은 분들 그리고 주부분들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동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CCTV를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프를 제대로 먹었네요. 그것도 그렇고 당하긴 당하셨지만 누구를 우리의 지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드러냅니다. 아주 깊이 공감하신 수박사건을 직접 보시고 그거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시면서 신혜식 씨가 얘기하는 공동작업을 했다는 전문가분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심령술사죠. 심령술사요. 심령술사도 수박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고스트버스터죠. 심령술사도 커피 많이 마시거든요. 그렇죠. 심령술사도 저건 수박 종이 봉투인데 하여튼 이렇게 신혜식과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는 국민의힘 다운델큐 후보 이 사람은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업계 최고의 직장에서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손정민 씨로 추정되는 일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뭐야 이거 이거 마지막에 귀신 얘기였어요? 에이 이거 이거 수박수박 귀신 CCTV를 CCTV에서 뭔가 발견됐다 이런 영상을 얘기하니 이거 귀신 얘기했어요? 그 봐 보는 사람들도 이게 뭔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는 저기 출마하지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뽑아주는데 어떡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손정민 씨로 추정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떡해 신혜식도 손정민 씨로 추정되는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엄청 조심하는데 당대표 후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 아니 그럼 국가수사기관이 이 귀신을 찾으라고? 여기까지 보면 사실 이제 신혜식의 신혜한수 사례까지 보면 이게 오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짐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당대표로 나온 사람까지도 저기에 말려들어서 저 얘기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제대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앞서 말한 대로 한국 언론들이 뻥튀기를 하고 악질적으로 보도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디버프를 하는 범죄를 이 친구들이 저지를 수 있도록 사실상 소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 포털에서 이제 맨 위에 포털들이 미뤄져가지고 봤던 많은 제목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우리가 파악 중이에요. 서로 사실상 주고받기를 하면서 이 거품 현상을 만들어낸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슈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3명의 사이버레카를 보여드렸는데 이 사이버레카를 렉킹하는 다른 유튜버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건 뭡니까? 아 렉카차를 렉하하는 렉카차?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 쉽 쉐핑쉽 한국 언론 매체들이 쏟아내는 거를 사이버레킹을 해가지고 사이버레카들이 장사를 했는데 그 사이버레카를 사이버레킹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큰 시장에는 중간중간 브로커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던 유튜버 정동원의 삶이 나옵니다. 그 채널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데 가수 정동원 군의 명예에 지금 키스가 갑니다. 심각한 오해를 만들고 있어요. 저 아까 녹음 중간에 그 채널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게 미스터트롤 최연소 견썰 진출자인 가수 정동원 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채널입니다. 그 문제의 전체 조회수 11위 영상 핫 손정민의 장례식에 정동원과 매니저가 등장한 이후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범인은 손정민의 가난한 친구 피해자 가족의 진짜 아픔 이라는 영상 썸네일 보세요. 썸네일 보면 정동원 군이 울먹이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손 씨의 아버님 사진 그리고 손 씨의 영정 사진 이 세 개를 합성을 해놨는데 그래놓고 밑에다가 충격 뉴스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 아이씨 실수로 구독 눌렀어 잘 눌러지는 곳에 있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이 제목과 썸네일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찾다가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 싶어가지고 눌러볼 수밖에 없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보죠. 손정민의 장례식에 정동원과 매니저가 등장한 이요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범인은 손정민의 가장 친한 친구 피해자 가족의 진짜 아픔 이날 오후 가수 정동원과 매니저는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 손정민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정동원 매니저 이은 손정민의 부모를 돕기 위해 중요한 증거물을 경찰 수사에 넘겼습니다. 자 일단은 기계 목소리 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아까까진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원래 언어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좀 보이고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 영상의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면 일단 내용의 앞뒤도 안 맞고 상관관계가 없는 단어들의 단순나열 조합 이런 걸로만 영상을 구성해놨어요.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고 이 문장을 정동원 매니저 이은 손정민 부모를 돕기 위해 중요한 증거물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거짓말인데 어떤 문장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려면 의도가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건 의도가 없는 아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충분한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5월에서 6월에 넘어가는 시점에 경찰에서 악의적인 유튜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경찰청장 경찰청장하고 대전경찰청장 이 두 분에 대한 폐륜적인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영상도 이런 양상을 띄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말 안에 등장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인데 실제로는 아무 맥락이 없는 이런 단어의 조합이라서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정보값이 없어가지고 뭔가 뭘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도 의미가 없는 이 말은 방금 들으신 거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 말은요 말이 아니라 기계의 오작동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 기계가 그냥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한국어로 된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문장에 아까 너무 기계적이어서 잘 못 들으셨을 텐데 마지막 문장이 특히 정동원의 매니저 이은 조사가 두 번 쓰였죠. 정동원의 매니저 이은 손정민의 부모를 돕기 위해 중요한 증거물을 경찰 수사에 넘겼습니다. 중요한 증거물을 들고 있었으면 정동원의 매니저가 넘겨져야죠. 그게 누군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동원 씨의 매니저가 언론에 이름이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이름이 들어가야 될 칸이 비어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조사가 이나 은이 붙으려면 앞에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두 개가 다 출력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는 문장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네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구성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한데 이 영상도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 화면에 흐르는 영상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베트남의 한 거리 풍경 밤 풍경을 연속화면으로 찍어놓은 고정 카메라로 찍어놓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가 베트남이군요. 네네네. 보시면 이제 오토바이 저기 뭐죠? 도로가 따로 있고 야경 오토바이 도로가 따로 있고 밤 풍경인데 화면이 움직이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움직여야 되느냐 유튜버가 정지 화면으로 너무 길게 돼있는 영상을 걸러냅니다. 그렇죠. 이건 서울이 아니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자기네가 찍었든 어디서 가져왔든 올려놓고 그 위에 정동원 씨의 무슨 사진이나 이런 게 흘러가도록만 중간중간에 이건 한국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건 유튜브가 하고 있는 걸러내는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영상을 구성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기계음을 조합한 정도 수준의 아주 조악하고 아주 뭐 특별히 무슨 의미부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수준의 영상물이거든요. 이게 이게 바쁜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이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갈구하니까 진실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찾을 만큼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게 해줘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걸 하는 장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최신의 버전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아무런 공력을 안 들일 수가 있는 거의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네요. 그냥 기계가 유튜브에 아무거나 조입해서 그냥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정동원 씨 매니저가 중요한 증거를 경찰 수사에 넘겼잖아요. 왜 중요한 증거를 정동원 씨 매니저가 갖고 있냐고요. 기계가 하는 말은 계속 반말과 존댓말을 오가고요. 네. 그리고 비속어와 정렬된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설명드리니 알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만드는데 노력이 없어요. 그냥 프리셋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양산하는 물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채널 이름을 듣고 영상 썸네일을 본 다음에 정동원 씨 가수 정동원 씨의 어떤 되게 심각한 팬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동원 씨의 이름은 랜덤하게 끌려 들어온 겁니다. 왜 근데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선택됐느냐 인건데 XSFM 입니다. 딱이에요.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령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XSFM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해요. 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여보 이쪽에다가 놓으면 돼 어어어어어양 운동할 때 피곤할 때 어 어 이건 뭐야 어창비 왜 근데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선택됐느냐인 건데 한국 유튜브 상에서 정동원이라는 키워드를 달면 조회수가 확보된다는 것만 주목한 겁니다 아 이거 그거군요 트위터 광고봇 네 그런거죠 광고봇 같은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영상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더 황당한거는 이 어이없는 영상에 들어와서 그걸 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면서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인이 분명한 댓글들이 보입니다 동원군 착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위에서 살아다오 화이팅 사랑합니다 동원군 다른 댓글 동원군 참으로 대견하네요 유가족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어서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정민군의 한을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가족분들 힘내시길려 다른 사람입니다 정동원이 정말 기특한의 장하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도 수백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에요 이 동영상들은 우리가 예전에 출판사 가세연에서 레이지를 분노를 트럼프 책을 냈을 때 거기에 댓글들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댓글들은 그래도 책을 산 뒤에 달아놓은 댓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내용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에 정동원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정동원이 장례시장에 가서 위로를 했다는 뉘앙스를 주는 단어 조합을 보고 들어와서 실제 영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클릭을 하고 공감을 하고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댓글이 진짜 이상한 광경이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영상 밑에 사람들이 감상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감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400개의 좋아요가 찍힙니다 이 댓글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공감할 텍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굉장히 기괴한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목 밑에 조회수 옆에 보통 유튜브의 조회수 옆에는요 사람들이 올린 사람이 써놓고 싶은 해시태그나 아니면 자기들 오는 데에 가입해라 구독 신청 가입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위치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위치 태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베트남어로 한국이라는 뜻의 한 꾸억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 이건 좀 더 기계적인 거가 잘 드러나는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이 충격뉴스 손정민의 가족은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손정민 사건은 언제 완료되나요?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의미가 이상한 제목인데 영상 내용은 더 이상합니다 손정민 사건은 언제 완료되나요?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들어보죠 질문이 생기면 A 가족은 돈을 사용하여 범죄의 모든 흔적과 단서를 지웠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문재인 총리는 위과대학과 서울경찰청에서 A와의 모든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다 이 나라 경찰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언론까지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 결국 국민들이 이 사건의 증거를 찾아야 하는군요 위과대학을 살펴보면 손정민이 실종되기 며칠 전 A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지 않았고 A와 손정민은 어느 날 수업에서 작품을 거린 것으로 밝혀졌다 역추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하는 건지 약간 아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기사의 어떤 특정 부분들 기사 몇 줄을 땄을 때는 반말이 됐다가 그렇죠 댓글 몇 개를 땄을 때는 존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특정 키워드나 특정 댓글이나 이러니까 좋아요가 많이 찍히는 것들만 긁어가지고 여러 개를 그냥 붙여놨다는 얘기죠 비웃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보자마자 버튼 눌러지는 몇 가지 단어의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조회수를 뽑을 수 있는가 그게 최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이 어딘가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계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 공감 대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영상에도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썩고 정의는 씨가 말랐고 동석이 얼굴은 코브라형 뱀현은 원래 거짓말을 타고난 대통령님 억울하게 죽은 손정민 꼭 도와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부실수사한 서초경찰서 이게 다 각각 다른 사람이 이건 사람이단 댓글이에요 댓글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단다는 게 이게 아까 스타벅크보다 훨씬 더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아니 포털의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 읽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댓글 달러 들어오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영상의 제목이나 영상의 내용이랑 아무 상관없는 댓글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 현상이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좀 뿌리 깊게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유튜브 영상 이 유튜브 제목이나 썸네일이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물이라기보다는 옛날 선앙당 앞에 있던 선앙나무 같은 거구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소원 빌고 억울한 거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 앞에 누가 돌을 쌓아놨구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회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작동하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모되고 있는가 이 정동원 이 영상을 본 150만 명 중에 일부는 가수 정동원 씨가 이 장례식에 정말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동원의 3 채널에 올라오는 정동원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는 심지어 정동원 씨가 뭔가 악의적으로 이 한강사건과 관련해서 뭘 한 것처럼 제목이 뽑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널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극적인 몇 가지 제목 조합이 되다 보니까 정동원 씨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나와있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동원한테 왜 그러냐 정동원이 무슨 잘못이 있냐 정동원 씨를 옹호하는 댓글도 쫙 달려있습니다 이게 저거 같은 거에요 옛날에 컬투쇼 사연 중에서 사연자가 산에 올라가다가 화산실이 급해서 변이 마려워서 길 옆에다가 볼일을 본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런 다음에 그거를 돌로 덮어놨대요 그냥 두기는 뭐하니까 돌로 이렇게 덮어놓고 갔대요 한 한 달인가 뒤에 다시 산책로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돌탑을 쌓아놓고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연이죠 네네 약간 그런 광경이네요 그렇죠 똥선왕당 같은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재밌는 포인트는 여기서 코믹한 걸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제작된 정체불명의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 신의 한 수를 무단 인용하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할 만하죠 구독자가 많고 아주 재밌는 거예요 클릭추가 많으니까 채널 제목은 채널 이름은 연예 스타 뉴스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스타 연예 뉴스 정도로 바꾸거나 뭔가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연예 스타 뉴스는 뭐지? 그러니까 조합만 해놓은 거죠 연예 스타 뉴스라는 정체불명의 유튜버가 영상 제목 뉴스 선정민 사건 반포대교서 보였다 선정민 신발을 가져간 범인을 찾아라 선정민 사건 휴대폰에 숨겨진 충격비밀 역시 자극적인 단어 몇 개만 모아놨습니다 야 이거 전세계인의 알바거리네요 소일거리네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보급형으로 나온 싸구려 AI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인 건데 어떻게 신의 한 수를 엿먹이고 있는지 영상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부 입수된 잠수교 반포대교 반포대교 CCTV를 저희가 보니까 음악을 틀어야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영상을 일부 유튜버들이 지 멋대로 왜곡을 해갖고 영상은 지금 못 올려드리겠어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 캡처 화면을 올려드릴 텐데 화질을 보면 화질 상태가 좋지 않아요 CCTV 캡처니까 화질이 안 좋죠 신혜식 선생님 다른 채널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계가 만드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 채널이 신혜식 씨의 목소리를 변조한 다음에 그 뒤에 음악을 깔아서 저작권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고 기술적인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만드는 애들은 AI 프로그램 좀 좋은 걸 써가지고 또박또박 읽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기계음이 누가 봐도 편하게 성의 없이 만든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없어 그냥 AI고 기계음이고 단어 조합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신의 한 수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음성변 좀 먹이는 더 성의 없는 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영상은 움직이지도 않네요 그러니까요 성의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한쿡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쿡입니다 한쿡 한쿡 베트남어로 한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 언론이 입수해가지고 조회수 장사하려고 무분별하게 막 뿌린 아무 상관없는 CCTV 영상 실제 사건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었던 반포대교 위를 뛰어가는 중학생들이었나요 그 친구들에 대한 CCTV 영상 사건이랑 상관도 없는 영상으로 한국 언론들이 조회수 장사를 했더니 그걸 신의 한 수가 가져다가 지들이 어렵게 입수했대 그냥 유튜브에 뿌려져 있어요 뭘 어렵게 입수를 해 어렵게 입수를 하셔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 신의 한 수를 다시 가져다가 인용해 먹는 이상한 정체분명의 유튜버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먹이사슬의 현장 이 물고 물리는 이 코인의 현장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연예스타 뉴스 라는 채널 원래 왜 연예스타 뉴스인데 뭘 하다가 한강 사건을 다루게 됐나 봤더니 작년에는 미스터트롯에 대한 어비징 영상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단어만 조합해가지고 속보 뉴스 뭐 이러면서 TV조선과의 불화 김호중은 다시 한번 광고판에서 제거 그리고 이제 역시 조회수가 압도적입니다 30만회 뭐 40만회 뭐 이런 것들이 팍팍 찍히는 걸 보면 한국 최강은 미스터트롯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썸네일은 한국이 아닙니다 감성이 좀 다르죠 무지개 속보 뉴스 폰트 자체가 그렇죠 우리 감성이 아니에요 시장을 해석하는 도구 같은 것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조회수를 뽑아내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미스터트롯이다 라는 건 시장이 어떤 프로그래밍이 이걸 해석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분별하게 클릭을 하는 컨텐츠는 무엇인가 그렇죠 클릭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유튜버들 입장에서 해당 영상이 히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댓글이 달려야 되거든요 댓글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리와인드가 되면서 조회수가 한 번 더 올라가고 한 명이라도 더 그 영상을 신뢰하면서 보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댓글인데 아니 영상 내용이랑 상관없는 댓글들 자기들끼리 달면서 막 서로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이런 현장 그래서 아까 우리 아 그렇죠 댓글도 많이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댓글도 많이 달려야 되거든요 댓글을 달잖아요 자기들끼리 알았어요 그런데 얘는 미스터트롯 관련 검색어가 짱인가 봐요 최고죠 아 이런 거고 아까 유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 꾸엌 그 베트남어로 위치태그 잡아 놓은 거 그거를 한 꾸엌으로 검색을 해보면 제가 또 한 번 해봤지 않겠습니까 검색하면 온갖게 다 나옵니다 이게 한강 사건이 한 번 쓰나미가 지나갔기 때문에 최근에는 김정은, 윤석열, 미스터트롯 여전히 인기 좋고요 화재 사고, 바이든, 임영웅 씨 연예인 임영웅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그때그때 이슈가 돼서 조회수가 뽑힐 만한 것들을 엮어가지고 영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롭게 한 꾸엌으로 위치태그에 있는 것 중에서 사우스 코리아 외도라고 돼 있는 외도 섬 실제로 외도의 관광을 온 아 베트남의 한국에 온 관광객 그래서 자기가 실제 한국에 왔으니까 위치태그를 한 꾸엌으로 해놓은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맞는 거죠 이 많은 한 꾸엌 영상들 중에서 딱 하나 아 그럼 이건 베트남 사업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업체가 이걸 한 다음에 위치를 속여야지 라고 위치를 한국이라고 적었는데 한국이라고 찍었는데 한국이라고 써진 거야 한국에서 왜냐하면 IP가 베트남이거든 어설퍼요 어설퍼 음 그리고 지금 두 개 채널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채널이 많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 이름들도 다 무슨 뭐 이슈TV, 코리아K 뭔가 한국어로 조합을 해놓기는 했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조합들로 돼 있습니다 스타 연예인 뉴스처럼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마약 유통처럼 한국인이 거기 건너가서 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건 더 부끄러운 게 한국인들이 이런데 잘 휘둘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그 장사에 뛰어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한국어 단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조합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먹히는 단어다 정도는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아니면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베트남에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베트남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이게 어그로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 글로벌 플랫폼 안에서 남의 나라 사건 사고를 가지고 사이버래킹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글로벌 코인판이 벌어지고 있고 유튜브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이상한 영상들을 걸러내기 위한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영상을 그냥 저작권 없이 그냥 끌어다가 쓰는 것도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만들어냈는데 하지만 쉬운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의지를 막아내는 게 쉽지가 않죠 우회하기 위한 지들 나름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또 번망이 왜 촘촘한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베트남까지 수출이 된 한국의 사이버래카질 이 현장 그러네요 이거는 코딩이 되겠네요 포털 들어가서 뉴스 클릭해서 긁어와서 붙여놓고 자동으로 계속 생성하는 댓글 붙이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 저장해서 이미지 두 편 올려놓고 잘하면 코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현장 그 채널 여러 개 하면 거의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관찰을 좀 해봤을 때 여러 개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 영상을 올리다가 만 채널이 많고요 아까 스타 연애뉴스나 제가 정동원의 삶 같은 거는 수십만 조회수로 터지는 채널이 생기면 그건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자기네 나름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진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를 남들이 더 악화된 상태로 수입을 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내에서 정말 별짓 다 안다 그게 기준점은 오로지 조회수인 시대 다른 어떤 가치도 다 필요가 없고 오로지 조회수를 위해서만 달려나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이번 한강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원회기 진상짓의 먹이사슬 뭐 이런 건데 남의 비극을 놓고 어그로 조회수 장사를 했던 한국 언론들 그걸 이용해서 더 왜곡하고 더 비틀어가지고 거짓말과 음모론을 섞어가지고 어그로 장사를 하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 그리고 그 사이버레카들의 뒤통수를 치고 사이버레카 신의 한수가 어 이거 우리 영상 끌어다가 쓰는 놈들이 있어 라고 경계하게 만들 만큼 안드로이드 레카들 그러니까요 정말 빨대 꽂은 해외의 원정 그 사이버레카들 일단 저기 자산부터 증식시키자는 스카이넷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내부 순환으로 타고 있었는데 베트남 번호파에 찍혀있는 차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뭐야 저 차들 뭐야 그 차들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돌고 도는 유튜브 요지경 세상 어떻게든지 간에 시스템을 허점을 파고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야 많은 인간들 속에서 정화를 시키기는 해야 될 텐데 이게 되긴 되는 건지 확실히 시장은 정직해서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다 보여주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이 없이 순수하게 악한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 그냥 오직 조회수가 몇 회가 찍히느냐만 보고 가는 이런 애들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공론장을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채널들은 심지어 경찰이 뭘 하려고 한다고 해도 추적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2021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라면 악의가 판단되어야 되는데 이 기계가 고장난 듯한 언어는 악의가 아기가 없어요 기계니까요 보통 헬메우스 코너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웃다 지쳐서 배가 아픈데 오늘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섬치탄이에요 수복 종이박스보다는 훨씬 무섭죠 그러니까요 극우인 사람 유튜버는 우수한 거였어요 아니 근데 정치 이슈는 점점 첨예해지는데 그게 절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퍼 유튜버들은 사이버 레카가 되고 있을까요? 어차피 거기도 조회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 건데 인간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니까요 인간이니까 근데 저희가 뭐 기계한테 지배를 당한다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 넷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주해주는 프로그램이 될 줄이야 그리고 권력은 이슈인데 우퍼 극우는 이슈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 이슈를 뺏겼다고 생각하면 온 국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누구나 그럼 조회수도 떨어져요 지금 권력은 당연히 미스터트롯한테 더 있지 극우한테 있지 않아요 황교안한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모여있던 그 에너지들 2019년에 윤서인이나 사단들이 했었던 안티 패밀을 출발점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 문재양 아웃으로 끝나는 그 컨텐츠를 소구하던 그 에너지가 지금은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신보수 그렇죠 신보수의 메인스트림으로 에너지 자체가 옮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의한수같이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유튜브 채널들은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이슈에 좀 더 깊게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신의한수가 기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컨텐츠 자체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데 아 그러네요 인간 쪽은 빠르게 퇴배하고 기계 쪽은 빠르게 진화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유튜브는 스타 연예인 뉴스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오파 유튜브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을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간성을 자꾸 내버린다는 거였는데 인간성을 내버리는 거 은근 편하거든요 그거는 메이저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성을 저벌린 저널리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계가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인간성이 없는 애들한테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해점이 됐다 그렇습니다 해마우스 뉴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헬머스 코너 다음 달에 다시 만나겠고요 7월 셋째 주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아이고 이거 100년 전 얘기예요 네 이번 뉴스 아카이브의 첫 소식은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 이후 20세기에서 아니지 코로나 시대 이전 20세기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인 스페인 독감을 코로나 사태와 비교하는 콘텐츠가 많았죠 저희들 사이에 비밀인데 손이상이 이 대본 쓰다 말았습니다 왜 말았어요? 그때만 해도 얘기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얘기 많이 하길래 포기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스페인 독감의 기원은 스페인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게 된 기원도 독특합니다 이때가 1차 대전 중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꾸가 맞는 문장인지는 모르겠는데 1차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언론 통제가 심했던 시절입니다 전쟁은 언론 통제입니다 네 전쟁 중에는 언론의 영향력도 전쟁의 자원이었던 시대니까요 그럼요 다 전쟁의 이해에 빨려들어갑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언론 통제 때문에 보도는 안 되고 병은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는 언론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자기네 나라에 돌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스페인 언론을 뒤져봐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네 언론 환경이 가장 선진적이었던 곳이 이런 오명을 뒤집어섰습니다 그럼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시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게 정확히 당연히 추산이 안 되죠 1,700만 명에서 5천만 명 크게는 1억 명까지 추산합니다 얼마나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전사한 건지 전쟁에서 죽은 건지 전쟁은 늘 그게 문제죠 병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알 바 아니죠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이 4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인구가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감염자 수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20억 명 쯤 되죠 이죠 네 네 그러니까 3명 모여 있으면 1명은 감염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 중국, 한국, 일본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네 네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된 이유는 물론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총 3차 유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1차 유행은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갔습니다 네 이때의 치명률은 0.5%였는데 네 어... 잠깐 주춤하고 7월에 조짐이 보이다가 가을에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되었던 2차 유행 음...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되었고 중요한 건 2차 유행의 전파가 확산되면서 치명률이 30... 치명률이 3%가 넘어버려요 30명 걸리면 1명 같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률이 높아졌는데 치명률도 올라가는 끔찍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바이러스가 뭔가 더 강해진 거죠 음... 이 2차 유행이 우리가 봤던 스페인 독감의 유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의 방역수칙에 대한 기록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뭐...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하게 했고 네 네 똑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구를 중단... 항구를 폐쇄하는 등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거리두기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음... 100년 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던 스페인 독감이 겨울이 되자 갑자기 한풀 꺾입니다 네 어... 미국과 유럽에서 발병이 감소하고 잦아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네 종식됐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19년 3월에 갑자기 3차 유행이 시작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과 이게 구분하는 비교하는 글을 많이 썼죠 긴장을 계속해야 한다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에선 잦아들었는데 호주에서 뒤늦게 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네 이 감염자가 다시 전 세계로 전파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1차 유행 때도 치명률이 낮았다가 2차 유행 때 치명률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음... 3차 유행부터는 다시 치명률이 낮아져요 음... 대신 전파력이 높아집니다 네 이게 이제 델타 변이와 비슷한 양상이죠 음...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는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그러합니다 네 2009년 7월 12년 전 연합뉴스의 기사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신종플루 백신 부유국 사재기로 동나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은 이 광경은 사실 10년 전에도 이미 보았던 광경입니다 네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은 이때도 인구를 훨씬 넘는 백신을 사재기에서 들고 있었고 음... 개발도상국은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선진국들이 쥐고 있던 백신은 그 다음 해 신종플루의 위험이 꺾기자 그제서야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네 요즘처럼 국제질서의 힘의 이동이 눈에 잘 띄는 시대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국발이기도 하고 한국발이기도 하고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 힘이 없던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예전에 힘이 있던 나라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독점 네 네 백신 독점은 힘이 있으면 언제나 하려고 든다 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한국의 지금의 노력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음... 우리나라의 진보는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굳이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나라가 백신을 독점하고 어느 한 나라가 완벽한 방역을 성공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개뻘짓입니다 네 결국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네 네 전 나라가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빠르게 종식을 시키는데 다 같이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유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지 아까 지금 미국 올스타전 메이저리그 사무국 칭찬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유럽과 미국과 남미에서 온 경기장이 들어차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마스크도 안 쓰고 당혹스럽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최저임금 시즌 2였습니다 언제가요? 어... 이번 주 지난주요? 네 네 내년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이 됐죠 네 무려 5%를 끌어올렸는데 무려라는 표현은 주로 경제지만 쓰고요 어... 작년에 또 인상률이 낮았으니까요 네 코러스는 비슷합니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1만원 공약을 못 지켰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즌에는 사실 비슷한 기사를 보죠 그러니까 논의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별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기사를 보고 우리도 사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는 살짝살짝 스킵이 되고요 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은 조금 다른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사를 들고 왔군요 네 2018년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3년에 한 번씩 재산정을 합니다 음... 2018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겠죠? 할 겁니다 네 올해도 그 분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분석 작업은 이제 그 카드사의 매출 이런 거 다 분석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적정한 수수료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최저임금이 2018년에 결정이 됐어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도 2019년에 적용될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해였습니다 네 7월에 최저임금이 결정을 하는 달이죠 음... 2018년 7월 14일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랬더랬죠 네 카드 수수료를 전폭적으로 내리겠다는 발표 네 언론들은 원래 이전까지 자영업자와 편의점주들이 다 죽는다고 코러스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경제지와 보수지의 의도가 풀풀풍결하는 시절이었습니다 2018년 근데 카드 수수료 인상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얼굴이 싹 바뀝니다 아 몰라 죽으려면 죽어 바뀝니다 네 그전까지는 자영업자들만을 위하는 것 같았던 언론이 갑자기 카드 수수료 낮추면 우리나라 경제 다 무너진다 무너지는 거 참 좋아합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실제로 이때 편의점연합회에서는 편의점 점주들이죠 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렇죠 네 이 편의점연합회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환영한다고 발표도 했어요 네 나름 분위기의 대회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줬어요 네 그랬는데 그동안 자영업자들이나 편의점주의 마음을 세심히 살펴던 언론이 이건 또 잘 실치를 않아요 네 그럼 뭐 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기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부담 카드사에 전가하지 말라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분 남의 주머니에서 빼오는 정부 웃긴 게 남의 주머니에서 빼온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네 이러고 좀 이따가 제로페이 도입했잖아요 그때는 또 카드 수수료 인상 혈세로 메꾸는 정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역풍 거센 최저임금 툭하면 수수료 손질 카드 업계는 억울하다 최저임금 인상 불똥 튄 카드 수수료 인하 득보다 실 이렇게 자영업자는 사라지고 카드사를 걱정하는 언론으로 바뀝니다 네 이런 기사는 보통 최저임금과 카드 수수료가 함께 거론되는 7월 보통 7월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결정되는 11월 네 그리고 결정된 카드 수수료가 적용되는 1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 세트 메뉴들을 순차적으로 오래 받아보실 겁니다 네 특히 2018년 11월 7일 뉴스시스, 전자신문, 이투데이, 중앙일보, 뉴스핌 등등의 많은 언론에 한꺼번에 올라온 기사가 있어요 보죠 이게 제가 어느 언론에서 올라온지 쓰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네 너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카드 수수료 96만 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수수료를 내리면 96만 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파이터치 연구원의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허 최저임금 올리고 수수료를 내리는데 왜 96만 명의 고용이 감소할까요? 그러니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수료를 내리면 카드사는 연회비를 올릴 거다 그렇죠 연회비를 올리면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안 쓸 거다 신용카드 이용률이 떨어지면 기업 매출에 악영향을 줄 거다 기업 매출이 떨어지면 96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누가 96만을 계산해 준 겁니다 그렇죠 파이 어쩌고 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아무거나 다 붙일 수 있죠 홍소라가 박사가 되면 96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석사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국가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일자리 96만 개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드사에서 바로 받았었다 카드사의 마음을 연구원이든 누구든 바로 적용을 해서 적어줬다라는 게 티가 풀풀 나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카드 이용이 실물경제의 대동맥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의 플랫폼에 지나지 않습니다 카드가 다른 걸로 바뀌면 카드를 안 쓸 거예요 그럼 플랫폼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언론사들에게 뭔가를 살포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장날은 언론사 입장에서 장날은 3년에 한번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이 당시에 또 웃겼던 기사가 나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안 가졌었는데 카드 수수료 내리고 소비자 무슨 출근길 혼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카드 수수료 낮추자 해운대 북적 뭐 이런 거 이게 뭔 소리하고 클릭해보니까 소래포구 화제 뭔 소리하고 클릭해보니까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사의 이윤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다 if예요 이윤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가는 혜택을 줄일 거다 그러면 버스카드 할인을 안 해줄 거다 그러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의 출근길은 혼잡 괜찮아요 그래도 어차피 카드를 모두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알잖아요 카드사는 말도 안 하고 국가한테 검증도 안 받고 우리한테 원래 오랫동안 주던 혜택 다 그냥 없애잖아요 몰래 몰래 슥삭 잘만 없애잖아요 법이 이렇다 이러면서 매일 수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매일 한 통 보내놓고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 다 없애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럴 거라는 거 옛날에 그거 같지 않아요? 옛날에 쇼핑몰 리뷰 중에서 배송이 안 와요 아! 지방이 망한다 그렇죠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올해에는 카드사들이 이런 프레임을 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사실 3년 전에도 조금씩 있던 건데 슬슬 보이네요 이 카드 수시로 재산정이 을들의 전쟁이다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사느냐 카드 노조가 사느냐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갖다 붙이려고 하는구나 싸움을 의뢰사장, 의뢰사움이다 을과 의뢰카드 수시로 싸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싸움이고 결국 상처를 받는 건 일반인들이다 서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아마 본격적으로는 이달 후반부 혹은 11월, 1월에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바뀔 거예요 심지어 2017년에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이미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인도와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부터 실물 카드가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 막 먹혀버리겠죠 지금의 대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이 편법적인 금융사업은 모든 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양면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하면 편의점 대기업 있잖아요 거기 주식이 올라요 왜냐하면 편의점주들한테 카드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본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도 사실은 또 대기업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는 양면이 또 있는 거죠 어떻게 돼도 벌 수는 있습니다 즉 뽑아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 믿음은 뭐냐면 돈 쓰는 플랫폼은 그때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이고 언젠간 죽습니다 카드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뉴스라운드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 홍 박사를 만나면 이게 좋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시사를 들여다보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홍 박사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녹음을 했던 건데 요즘 좀 쓸모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 주에 토요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그것은 알기 싫다 422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이상의 리디터는 교수님 pd였어요 xsfm idwk k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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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i